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작가 이상혜 권태입니다. 이 작품은 저희 구독자이신 뿌띠꼬시옹님께서 추천해주신 작품입니다. 뿌띠꼬시옹님은 요리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요리들을 소개해주시는 분입니다. 만드시는 요리들이 모두 입맛을 다시게 할 만큼 맛있게 소개를 해주시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방문하셔서 서로 이웃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혜 권태,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이상혜에 대해서는 이미 저의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혜 권태는 이상혜 작품 중 보기 드문 수필 작품입니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이상혜에게 시골농촌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삶은 아무런 흥분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권태로운 것일 뿐입니다. 하루 종일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모든 사물과 생명들, 가령 푸른 산과 들, 사람, 소와 같은 짐승, 아이들에서 아무런 역동성이나 열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루함만을 느낀 작가의 조바심과 변함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들으시면서 작가가 느낀 권태의 일면이라도 같이 공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상혜 수필 권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태 작가 이상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먹었노 농가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십이호씩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랑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농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대쌀이 나무 오늘도 보는 김사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해는 백도 가까운 볕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려쪄인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염서 계속이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된다 그럼 나는 최서방 내 집 사랑 툇마루로 장기나 돌아갈까 그것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 내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 내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10시 지난 후니까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의 조카를 깨워가지고 장기를 한판 버리기로 한다 최서방의 조카와 10번 두면 10번 내가 이긴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는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연을 이기는 것이 지었지 권태 아닐 수 있으랴 10번 누워서 10번 내리 이기는 장난이란 10번 지는 이상으로 싱거운 장난이다 나는 참 싱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한 번쯤 저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하는 채 하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 조각을 갖다 놓는다 서방의 조카는 하품을 쓱하더니 이웃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의뢰히 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술을 보고 어쩌고 하기도 싫다는 사상이리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장기를 갖다 놓고 그저 얼른 얼른 끝을 내어 저어줄 만큼 저주면 이 상승장군은 이 압도적 권태를 이기지 못해 제 출몰에 가버리겠지 하는 사상이리라 가고 나면 또 낮잠이나 잘 작정이리라 나는 부득이 또 이긴다 이제 그만두 잔다 물론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일부러 져준다는 겉조차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왜 저 최서방의 조카처럼 아주 영영 방심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없나 이 질식할 것 같은 권태 속에서도 사세한 승부에 구속을 받나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내게 남아있는 이 치사스러운 인간 이 욕이 다시 없이 밉다 나는 이 마지막 것을 면해야 한다 권태를 인식하는 신경마저 버리고 완전히 허탈해 버려야 한다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욱다 나뭇잎들이 다 충 늘어져서 허덕허덕 하도록 더욱다 이렇게 더우니 신인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 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 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한 고개의 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 본다 지구 표면적의 100분의 99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무미한 채색이다 도해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닷새가 못 뛰어서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벌어냐 하루 온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는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 민절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카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오 일하지 않을 때는 겨우 황원처럼 거칠고 구질해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리야 팔봉산 등을 넘어 철골 전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선은 이 촌락에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으로 어두침침한 이상 그 전선주들인 이 마을 동구에 늘어선 포플라 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 내일도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흉리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 대사리나무도 축 늘어졌다 물은 흐르면서 가끔 웅덩이를 만나면 썩는다 내가 앉아있는 데는 무더운히 한가롭다 어제도 울던 낯다기 오늘도 또 울었다는 외에 아무 흥미도 없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다만 우연히 귀에 들어왔으니까 그저 들었을 뿐이다 닭은 그래도 새벽 낮으로 울기나 한다 그러나 이 동리의 개들은 짖지를 않는다 그러면 모두 벙어리 개들인가 아니다 그 증거로는 이 동리 사람 아닌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위협하면 열 마리나 달아나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짖는다 그렇건만 내가 아무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천리나 먼데서 온 웨인 더구나 안면이 이처럼 창백하고 봉발이 작소를 이룬 기이한 풍물을 쳐다보면서도 짖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 어째서 여기 개들은 나를 보고 짖지를 않을까 세상에서 희귀한 겸손한 겁쟁이 개들도 다 많다 이 겁쟁이 개들은 이런 나를 보고도 짖지를 않으니 그럼 대체 무엇을 보아야 짖으랴 그들은 짖을 일이 없다 여인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 연변에 있지 않는 이 촌락을 그들은 지나갈 일도 없다 가끔 이웃마을의 김서방이 온다 그러나 그는 여기 최서방과 똑같은 복장과 피부색과 사투리를 가졌으니 개들이 지저 무엇하랴 이 빈촌에는 도적이 없다 인정있는 도적이면 여기 너무나 비난한 시약시들을 위하여 훔친 바 비녀나 반지를 가만히 놓고 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도적에게는 이 마을은 도적의 도심을 도적맞기 쉬운 위험한 지대일이라 그러니 실로 개들이 무엇을 보고 지지라 개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마 그 출생 당시부터 짖는 버릇을 포기한 채 지내왔다 몇 대를 두고 짖지 않은 이곳 견족들은 드디어 짖는다는 본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리라 이제는 돌이나 나무토막으로 얻어맞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야 겨우 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능은 인간에게도 있으니 특히 개의 특징으로 쳐들 것은 못되리라 개들은 대개 제가 길리우고 있는 집 문간에 가 앉아서 밤이면 밤잠 낮이면 낮잠을 잔다 왜? 그들은 수비할 아무 대상도 없으니까다 최서방네 집 개가 이리로 온다 그것을 김서방네 집 개가 발견하고 일어나서 영접한다 그러나 영접해 본댓자 할 일이 없다 양구에 그들은 헤어진다 설레설레 길을 걸어본다 밤낮 다니던 길 그 길에는 아무것도 떨어진 것이 없다 촌민들은 한여름 보리와 조를 먹는다 반찬은 날된장 풋고추다 그러니 그들이 부엌에조차 남는 것이 없겠거늘 하물며 길가에 무엇이 좋게 떨어져 있을 수 있으리야 길을 걸어본 대자 소득이 없다 낮잠이나 자자 그리하여 개들은 천부의 수의수를 망각하고 낮잠에 탐닉하여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다 슬픈 일이다 지질 줄 모르는 벙어리 개 지킬 줄 모르는 게으름뱅 개 이 바보 개들은 동날 게장국을 끓여 먹기 위하여 촌민은 희생이 된다 그러나 불쌍한 개들은 음력도 모르니 옥날은 몇 날이나 남았나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 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해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속 가운데서 나는 이리디굴 저리디굴 굴고 싶을 만치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 끝없는 권태가 사람을 엄습하였을 때 그의 도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리라 그리하여 망상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특질이요 질환인 자의식 과잉은 이런 권태치 않을 수 없는 권태계급이 철저한 권태로 말미암음이다 육체적 한산 정신적 권태 이것을 면할 수 없는 계급이 자의식 과잉의 절정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울가에 앉은 나에게는 자의식 과잉조차도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산한데 이렇게 극도의 권태가 있는데 동공은 내부를 향하여 열리기를 주저한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어제까지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즐거웠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조차가 귀찮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뜬 채 졸기로 하자 더워 죽겠는데 목욕이나 할까 그러나 웅덩이 물은 썩었다 썩지 않은 물을 찾아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썩지 않은 물이 여기 이따기로 써니 나는 목욕하지 않았으리라 옷을 벗기가 귀찮다 아니 그보다도 그 창백하고 앙상한 수구를 백일 아래 널어말리는 파렴치한 나는 견디기 어렵다 땀이 옷에 베이면 베인 채 두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위는 무슨 더위냐 나는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를 하기로 한다 나는 일어나서 오던 길을 돌치는 도중에서 교미하는 개 한 쌍을 만났다 그러나 인공의 기교가 없는 충류의 교미는 풍경이 권태 그것인 것 같이 권태 그것이다 동리 동해들에게도 젊은 촌부들에게도 흥미의 대상이 못 되는 이 개들의 교미는 또한 내게 있어서도 흥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석 대야는 그 본연의 빛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그들의 피부색과 같이 붉고 검다 아마 이 집 부인 아주머니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것이리라 세수를 해본다 물조차가 미지근하다 물조차가 이 무지한 더위에는 견딜 수 없었나 보다 그러나 세수의 관례대로 세수를 마친다 그리고 호박농풀이 충 늘어진 울타리 및 호박농풀이 뿌리 돌 침대를 찾아서 그 물을 준다 너라도 좀 생기를 내라고 땀내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 첸마루에 걸터 앉았다니까 내가 세수할 때 내 곁에 늘어졌던 주인집 아이들 넷이 제각기 나를 본받아 그 대야를 사용하여 세수를 한다 저 애들도 더워서 저러는구나 하였더니 그렇지 않다 그 애들도 나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어찌 하였으면 좋을까 당황해 하고 있는 권태들이었다 다만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세수나 해볼까 하고 따라서 세수를 해보았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내 눈에는 참 밉다 어쩌자고 여기 아이들이 내 흉내를 내는 것일까 귀여운 촌동들을 원숭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시 겨울가로 가본다 썩은 물 늘어진 늘어진 대살이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그런 나는 나는 거기에 거기에 앉아서 새로운 어족이 서식하리라고는 나는 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나 당장 하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류로 하류로 5분 후에는 그들의 모양이 보이지 않을 만치 그들은 멀리 하류로 내려갔다 그리고 웅동이는 아까와 같이 도로 썩은 물의 웅동이로 조용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풀밭으로 가보기로 한다 풀밭에는 암소 한 마리가 있다 그 웅동이 속에 그런 맹랑한 현상이 잠복해 있을 수 있다니 하고 나는 적잖이 흥분했다 그러나 그 현상도 소낙비처럼 지나가고 말았으니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수밖에 소의 뿔은 벌써 소의 무기는 아니다 소의 뿔은 오직 안경의 재료일 따릅니다 소는 사람에게 얻어맞기로 위주니까 소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다 소의 뿔은 오직 동물학자를 위한 표식이다 야후 시대에는 이곳으로 적을 돌격한 일도 있습니다 하는 마치 폐병의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 추억성이 애상적이다 암소의 뿔은 숯소의 그것보다도 더 한층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나는 누워서 윗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출을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인가 보다 내 생면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5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출을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렸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개워 그 지금 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요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길 복판에서 6,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 동부의 발라군이다 그들의 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둘은 둘은 베드롱이 벗은 우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가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6세 내지 7,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해하고 있다 돌멩이를 주워온다 풀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니까 풀밖에 없다 돌멩이로 풀을 짓짓는다 풀을 쓸만한 물이 돌에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돌멩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본다 10분 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그들이 일제에 일어선다 질서도 없고 충도의 재료도 없다 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본다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들 공중공중 뛴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겸한다 나는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여북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어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애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 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벌판은 왜 저렇게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이들은 지질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의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그 짓도 5분이다 더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필요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 해야 되나 그들은 위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이 권태의 외소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제 각각 대변을 한무더기씩 누워놓았다 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런 구중 한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아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날이 어두웠다 해저와 같은 밤이 오는 것이다 나는 잠옷 이상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배가 고픈 모양이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럼 나는 어째서 배가 고픈가 무엇을 했다고 배가 고픈가 자기 부패작용이나 하고 있는 웅덩이 속을 실로 송사리떼가 쏘다니고 있더라 그럼 내 장부속으로도 나로서 자각할 수 없는 송사리떼가 준동하고 있나보다 아무렇든 나는 밥을 아니 먹을 수는 없다 밥상에는 마늘 장아찌와 날댄장과 풋고추 조림이 관성의 법칙처럼 놓여 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내 혀에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없다 마당에서 밥을 먹으면 머리 위에서 그 무수한 별들이 야단이다 저것은 또 어쩌라는 것인가 내게는 별이 천문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시상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향기도 촉감도 없는 절대 권태에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피안이다 별조차가 이렇게 싱겁다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보면 집집에서는 모기불의 연기가 한창이다 그들은 마당에서 멍석을 펴고 잔다 별을 쳐다보면서 잔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그들은 멍석에 눕자마자 눈을 감는다 그리고는 눈을 감자마자 쿨쿨 잠이 든다 별은 그들과 관계없다 나는 나는 소화를 촉진시키느라고 길을 왔다 갔다 한다 돌 칠 정마다 멍석 위에 누운 사람의 수가 늘어간다 이것이 시체와 무엇이 다를까 먹고 잘 줄 아는 시체 나는 이런 신뢰로운 생각을 정지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나도 가서 자야겠다 방에 돌아와 나는 나를 살펴본다 모든 것에서 절현된 지금의 내 생활 자살의 단서조차를 찾을 길이 없는 지금의 내 생활은 과연 권태의 극 그것이다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계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맹한 형리처럼 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한 반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불라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라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라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방 좁은 것이나 우주에 꼭 꽉 찬 것이나 불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오르만 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권태였습니다 저는 이 수피를 읽으면서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 어느 한가롭고 한가로운 여름의 시골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따분하고 무료한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다 군요 아마도 이상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에서의 시끄러운 삶의 습관 때문에 한같은 시골의 삶이 꽤나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roughout 보 입니다 14 11 20 22 24 23 22 23 22 22 23 23 23 22 24